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희는 안 먹는 건데 이게 생겨가지고 짐보기도 주고 국물하고 섞어 가지고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끓여야 됩니다 먹기가 잘 덥고 뭐야? 이거 뭐야? 왜 외면해? 외면하는 척하네 안 먹고 싶은 척 뜨거운 건 아니면 미디건 해 짐벅이 자세는 뭐야? 왜 이렇게 앉아있어 짐벅이가? 아니 어디로 가? 위에 올려서 먹으라고 밑에 깔아줘야되네 왜 핥고서 그냥 가? 아이콜이 앗こんなminister 거 같은데? 얘가 마음에 드나? 고기만보다 얘가 마음에 드네 먹는거 아니야 이거 어 거니까 이거 잡고 버려 진보기꺼야 지금 지금 아껴 먹으려고 하나 보다 진보기꺼 진보기꺼인데 깜덩이가 더 아파 깜덩아 킵해놓은 건데 진보기가 자기 침 다무자마 깜덩이가 먹는 줄 바로 달려오는 거 봐 아 웃겨 이제 이거 뜨네 내 귀가 많아서 맡겨놨는데 진보기꺼 얘는 얘 이거 이거 진보? 이거 내가 갖고 갈까 이거? 진보기 이거 갖고 갈게 뭐 하면 돼? 진보기꺼 이건 저기도 가야되고 저기도 가야되고 여기도 가야되고 저기도 가야되고 여기도 가야되고 어디에서 구석구석 진보기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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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뼈다귀에 모아놓는 장소야? 진보기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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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뼈다귀에 모아놓는 장소야? 이렇게 많이 먹어? 응? 진보기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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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